어서오세요. 저기요. 최신 폰트 구하보셨죠? 네. 네,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얼마예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비싸다. 비싸죠. 개인이 만든 저작권료. 손 없는데. 따로 원작자한테 허락받고 출퇴도 밝혀야 한답니다. 나는 과제 기간이 없네. 그럼 그냥 가져가실래요? 그냥요? 폰트? 안 돼요. 네. 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러블리에서, 하에서, 북쪽이어서, 아래에서. 나? 절대 아니시고요. 여러 폰트를 부담없이 쓰시라는 거죠. 고객님? 공유마당에 있는 것만 가능해요. 게이득이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네. 아까 거기는 폰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고객님. 폰트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주세요. 이것도 다 그냥 줘요? 돼지? 돼지 간 개미 없고요. 이 모든 건 다 공유마당에서 가능합니다. 공유마당? 대세는 공유마당.